30여 년간 한인 여행 문화를 선도해온 동부투어. 동부투어 유럽지사는 르네상스에 꽂힌 프렌체 숙박과 폴로세움 내부 관람 등 다양한 체험으로 여행의 퀄리티를 한층 높였고 동부투어 코스타리카 지사는 쉐러톤 호텔과 산호세 루나산 정상의 환상 야경 속에서 즐기는 와인 스테이크 정식, 천연 용암 온천욕, 악어 사파리 보트 등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드립니다. 또 하나, 미주 최초 33인승 VVIP 버스로 진행하는 미 서부투어와 2층 오픈버스로 360도 생생한 체험의 뉴욕 메나탄 투어, 나이아가라 동부투어 지경 최고급 한 식당 아연가든의 식사까지 역시 여행은 고객이 고객을 소개하는 동부투어입니다. 안내는 한인사회를 비롯한 비영리기관, 기독교 등 종교기관의 모든 행사, 업소의 세일이나 비즈니스 소개로 이뤄지며 하루 5차례, 재방송 포함 9차례 방송됩니다. 안내에 대한 문의나 신청은 718-358-9300, 718-358-93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보이스 오브 뉴욕 라디오 코리아 안내를 마칩니다. 하루 24시간 내 피부에 닿는 옷, 가장 깨끗해야 하지 않을까요? 1분에 최대 200번 움직이는 무빙 헤어로 먼지를 털어내고, 백두씨 끓인 물의 트루스팀으로 세균과 냄새를 없애주는 LG의 스타일러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. tremenda